신축 연애는 그래도 이름은 갖다 이어 날린다 그래. 이름은 날려. 쉬어가는 타임으로 네 신점을 한번 부탁드릴게요. 미성년자의 사주거든요. 미성년자 점을 안 봐. 그래서 이거를 기다려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고요.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응 응 응 응. 2006년 10월 10일이거든요. 병출생이네. 보자 헌냐다 구유 보십시다. 잠깐 신은 타임에 미성년자를 보라고 했으니까 내가 보는데 얘 병출생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 머리가 좋은데 이렇게 이어 보면은. 굉장히 성격이 차분한데 이 성향은 얘가 10월 10일생 얘가 여자로 갔다 보이거든. 어 그리고 10월 10일 생이라 얘는 이제 보면은 성격은 굉장히 차분해. 차분하고 생각이 많고 그러는데 머리가 여 굉장히 뛰어나거든. 뛰어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공부 쪽보다도 좀 이제 여 예술계통으로 더 여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. 그리고 이제 15세니까는 뭐 내년에 갔다 운세는 갔다 굉장히 좋아. 내년에 운세는 갔다 좋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호기심을 많이 갖는 그런 저기 사주고 올해는 그래도 어느 누구나 노력은 갔다 많이 하지만 만일에 얘가 내 할머니들이 얘기한 대로 얘가 진짜 예술인이 갔다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열심히 하면 성공의 문은 갔다 있다. 성공의 문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말하자면 큰 높은 꼭대기까지 아직 나이가 있잖아. 15살이잖아. 그치? 그래서 아주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사주는 아닌데 내년에 운세로 봐서는 굉장히 좋아. 올보도 내년에 더 좋아. 더 좋고. 어떠한 시험이라고 그럴까 뭐든지 경쟁률을 뚫고 올라간다고 볼까? 응? 지금 자꾸 여기서 나기는 시험의 운이라고 그래. 시험. 어떠한 얘가 뭐 예술을 하든 뭐를 하든 공부를 하든 시험의 운인데 이 운으로 얘가 상승하고 올라가는 해년이란 말이야. 해년이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만인 앞에서 서서 뭐 강단이면 강단. 무대면 무대에 서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주야.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저기 트로트 거기 정동원 있잖아. 그런 애 모양 이렇게 이거 지금 끼가 많아. 끼가 많고 얘가 재능이 많은데 자꾸 여자애로 나오거든. 여자야? 네, 여자로 나왔어요. 어, 여자로 나와. 여자로 나왔는데 얘는 자기가 있지 하려고 하는 거 꼭 해야지만 되고 안 하면은 가슴 아래 안 하는 애 성품이야. 그리고 매사에 다른 때보다도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적에는 굉장히 세심하고 세심하고 이렇게 성격이 덜렁대는 성격이 아니야. 덜렁대는 성격이 아니고 이렇게 꼼꼼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뭐라 그럴까. 내 스스로 체크를 해가면서 일어선다고 그럴까.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이는 이제 열다섯이지만 내년에 갖다 신축년에는 그래도 이름은 갖다 날린다고 그래. 이름은 날려. 이름은 날린다고요? 응응. 얘가 자꾸 이름이 이상하게 뭐 학교 하면 학교 어디 하면 어디에서도 얘 갔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얘 이름이, 얘 이름이 빛이 나. 자꾸 빛이 보여. 응? 빛이 보여. 근데 뭐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얘는 자꾸 예술계통으로 보인다. 예술계통으로 전진을 하면 큰 인재가 될 수 있고 그런 사주로 나와요. 근데 마음은 많이 여려. 마음은 여리고 몸은 약해. 몸은 약한데 몸 좀 건강한데 체력 달려면 좀 많이 좀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. 그렇지 않으면 과로로 내년에 저기 신축년에는 16살이잖아. 내년에 2월 달 과로로 쓰러질까봐 이게 좀 염려가 되거든.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건강도 잘 체크를 하고 뭐 공부나 뭐나 예술계통이고 뭐고. 근데 자꾸 내 목이 자꾸 간질간질하면서 이상하네. 자꾸 목이 쉬고 막 왜 이러지. 이제 헤헤헤헤헤. 무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얘가 자꾸 목을 갖다 쓰는 저기로 나오는데. 할머니가 근데 얘는 목을 쓰는. 목을 저기 내가 자꾸 목이 자꾸 갈끙갈끙거리는 게 지금 많이 이제 저게 하는 거 같아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해가지고. 끝까지에 이어 잘 버틴 거 싸워보라고. 할머니들은 근데 잘 싸워봐라. 야야 이쁘다 그래. 이쁘고 너는 네가 성칠대로 갔다 꼭 갔다 하고 일어나는 성품이다 그러는데. 왜 모르겠네. 누군지는 모르겠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학생은 학생인데. 자꾸 무대에 서고 강단에 서고 사람 많은 데 갔다 저기하고. 내가 목이 아프고 자꾸 이런 것이 목을 많이 쓰는 거로 나와. 얘가 뭐야 누구야. 제가 이분을 알려드려도 누군지는 모르실 거예요 아무래도. 누구네 이런 어른 애가 또 누가 또 있어. 지금 현재는 노래를 하고 있고요. 전유진이라는. 전유진 양입니다. 이번에 미스트로2에 나오게 됐거든요. 내가 저기 학생인데. 그 프로그램에서 어떨지 궁금했었어요. 미스트로2에 나온다고. 거기 미스트로2에 나오면 학생들하고 뭐 일반인하고 다 나오는 거 아니야. 네네 다 나옵니다. 가수도 나오고. 전유진. 얘가 특이한데. 특이하다고요? 얘 목소리가 특이하다고. 잘 저기 해놓고. 뭐 미스트로2 뭐 바이브레이션? 뭐 막 저기하는. 이런 표정관리도 잘하고 그러는데. 얘가 표정관리. 표정이라고 하래 표정. 막상 노래 딱 들었으면은 얘 이 감정을 실리는 것도 그렇고 그러는데. 개인적으로 너무 잘하더라고요. 얘가? 네. 하나씩 내겠다. 얘. 얘. 얘라고 저기하니까 열다섯 살하니까는 우리 그 저기가 얘 다행히 생각나네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딱합니다. out of Michigan for that! tac.